아 아 네 예 호요 1 게임 게 bts 1 2 3 4 베이컨 렛 베이컨 렛 베이컨 렛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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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빨리 아 좋아 훔쳐 아 아 아 자 우리는 이제 팀을 섞어야죠 문도 누구 할래요 문도 우리 문도 또 지민이가 해야지 지민이 문도야? 아 지민이 준비됐어? 아 오케이 뭐야 오 뭐야 나 죽인거야? 마무리 나이스 예 예 자 갱비스트로 가볼까요 앞줄 앞줄 뒷줄 가면 되겠다 앞줄 뒷줄 앞줄 뒷줄 와 간다 다시 했나? 다시 했습니다 하자 와 들어와라 그럼 T1도 T1이겠지 아 이거 보니까 자꾸 끌던데 막 아 이거 안 해봤어? 네 아 이거 또 우리가 가르쳐줘야겠구만 아 또 여기선 또 지민이 프로게이머야 얘들아 형 형 T1 분들은 갱비스트 안 해봤대요 아 진짜로? 아니 안 해봤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어 우리가 해봤죠 아 진짜요? 우리 중에서 고인물이야? 우리는 여기 고인물이시 아 여기서 또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는구만 아 우리 갱비스트는 또 우리가 좀 하지 아니 고작 한 번 해놓고? 아 우리도 어떻게 갱비스트 프로게이머로 나가? 갱비스트도 리그가 있어요? 모르겠어 자 총 3 이거 똑같으면 3,8,2,3 아 예 아 예 아 예 근데 우리도 할 줄 몰라 뭐 때리는 것도 있어요? 네 야 다행이다 총구가 네 마우스 우리 그래도 너가 잘하는 너가 있으니까 아니 형도 잘하잖아 아니 다 잘한다면서 키 확인하고 있는데 멤버들 뭐야 좀 안 치는 거야 잡는 게 오른쪽 손이에요? 잡는 게 오른쪽 손 우리는 몰라요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막 해면 돼요? 네 오케이 자 준비됐으면 만세하세요 여러분들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어떻게 해요? 만세? 만세 어떻게 해요? 스피스 자 put your hands in the air 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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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게임이 시작이 안돼? 어 저기 지민이 혼자 있네? 내가 방장이었구나 지민이 너 어떻게 생겼니? 너 분홍색 캡틴이야? 네 지민이 형이 에이스야 여기 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다 이겨요 뭐야? 뭐해? 뭐해? 왜 혼자야? 야 달린 트럭이야? 오우 야야야야야야 무슨 일이야 밀어 밀어 야 던져 던져 뭐야 같은 팀 아니야? 파란색 던져 파란색 던져 형도 하세요 안 돼 뭐야 뭐야 뭐야, 믿을게요. 1등이다, 1등이다. 지민이 형. 누가 이기나? 어떻게 하는 거지? 죽은 거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 1대0, 1대0. 이 맵, 이 맵, 이 맵. 추억의 맵. 오케이. 시작! 시작! 뭐야? 시작하자마자 다이밍 누구야? 맞아, 맞아. 이제 뭐 하냐? 초호 색깔 누구냐? 들어가는데 안에? 초호 색깔 약간 구토하고 있어. 점프가 왜 안 됐지?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알겠다. 아, 아니야. 이게 되게 안 움직여. 뭐야, 딱 빠져가지고. 뭐야, 내려오고 싶어. 어, 미안, 간다, 미안. 미안, 간다, 미안. 잠깐, 내가 엘리베이터 열어볼게. 어, 뭐야? 벗어버렸어, 벗어버렸어. 벗어버렸어. 끊어, 끊어, 그렇지. 어, 뭐야? 끊어. 잡았어, 들어와. 잡아서 들으라고. 시프트. 우와, 대박! 대박이다, 이거. 대박! 대박! 멋있다, 멋있다. 너무 아는 애랑 모르겠네. 근데 A팀이랑 B팀이랑 갭 차이가 너무 나네. 한 번만 듭시다, 한 번만. 정국이가 좀 잘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팀은 테디가 하드 캐리한다. 해보셨다는 자아. 해보셨다는 자아. 해보셨다는 자아. 해봤는데 몰라요, 아주. 이 팀은 테디가 맞는다. 자, 제이오 레디. 아, 제이오 방장이구나. 자, 상대방 되시나요? 네. 스킬 맞춰야 되는데. 자, 갈까요? 네. 스킬. 제이오, 너의 실력을 보여주란 말이야. 장난 아니지. 오, 야야. 이거 어떻게 죽이는 거지? 더러워. 눈 밖에 나가면 죽는 건가? 문 밖에, 저기에 또 다른 맵이 있어요. 오케이, 둘을 올렸어. 저기 문 밖에 다른 맵이 있어요, 다른 맵. 태양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냐? 뭐야, 근데. 와, 이거. 야, 이거 어렵냐. 아, 링 밖으로 나가면 죽네. 아, 링 밖으로 나가면 죽네. 한 번만 더 보내, 한 번만 더 보내. 한 번만 더 보내, 한 번만 더 보내. 한 번만 더 보내, 한 번만 더 보내. 잡을 때 끈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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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나 잡지 말고. 레이비 스테이 누구야? 나이스. 오케이. 아이고. 야, 어렵다. 뭐야? 이즈. 이즈. 오케이. 야, 너무 처참하게 됐는데, 이거? 야, 잠등이 시프트죠? 슈가. 슈가. 야, 야, 손 얹고 있는 건 뭔데? 야, 손을 왜 얹고 있는 건데? 손을 왜 얹고 있는 건데? 아래라지 않냐? 자, 선포트 8 대 1 승리.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와, 형, 여기에 우리의 명경기가 나왔던 곳이다. 기차가 오나 보네. 이건 갓 게임이다. 이거 던져야 돼. 이건 갓 게임이다. 재미있다, 이거. 재미있어. 야, 뭐야? 뭐야? 저기, 올라가야 돼. 지하철을 지나갈 것 같은데.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누가? 살아, 살아. 지하철에 왔어. 지하철에 왔어. 야, 같이 죽어, 같이 죽어. 야, 잔인하다, 이거. 손 올라오게, 막아. 오케이. 막아, 막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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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죽었어. 2 대 1이다. 2 대 1이야? 네. 내가 한 명은 죽었어. 저거 던져, 저거 던져. 윤기 형 죽었어요? 응, 죽었어.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가자. 보여줘, 보여줘. 가자. 그래, 제이 형, 그거야. 제발.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인사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정국적. 대박이네. 대박이네. 야, 밑에 빠지는 거다, 형. 어렵다. 아, 이 맵 진짜 어려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도 돼. 여기, 여기 어려워. 대빈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거 중간에 열릴 것 같아. 도망가, 도망가. 달려, 달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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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는 게 이득인 것 같아, 내가. 올라가는 게 이득이야?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오우. 위로와, 경찰. 오우. 손 높네. 손 높네. 혼자서 못 올라갈걸? 잘 들어 보세요. 야, 이거 뭐야? 저게 붙어 있는 거야, 누구야? 저게 붙어 있는 거야, 누구야? 던져 있어. 나에게 돼지를 쐐어. 돼지야, 저게 뭐야? 저거? 냥냥이. 너 던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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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고마워. 올려줘, 올려줘. 야, 야, 야. 살려줘. 왜 이렇게 올려줘? 던져. 던져, 던져. 어디 가세요? 이거, 이거 살려줘, 돌려 올라와 기저했다, 기저했다 야, 너 이리 와 뭘 끄는 게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어, 이거 뭐야? 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누구야? 같이 가, 아까, 뭐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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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래가 안 돼! 같이 가, 같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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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너, 죽여? 아, 아, 아이 죽여? 아, 아이 아이씨! 몰라, 울발로! 야, 테디 뭐야? 테디 뭐야? 잠깐만, 잠깐만 눈이 쩔었다 무서워, 너 뭐야? 테디, 테디, 테디 뭐야? 이거지, 이거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잠깐, 잠깐! 아이씨! 야, 이걸 살아? 야, 이걸 사네! 야, 남중이 뭐하냐? 못하자, 못하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던진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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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레전드 찍었다 우와! 미쳤다 야, 그거 게임하고 다르네 그렇게 하면 한파만 해도 안해, 룰을 나 아직도 모르는데 와, 테디 잘하네 와, 테디 잘하네 진짜 잘한다 자, 우리 1대1이잖아 자, 에이스 결정관 에이스 결정관 에이스 결정관 맨 뒷줄 뒷줄에서 3명 가까이 무대를 하겠군 네 에이스 누구?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 나, 난 못해 잘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비용 앉으세요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 괜찮아 정국이 잘하잖아 정국이 해 아니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앞줄이 하자 앞줄 앞줄 잘했잖아 앞줄 잘했어요 어, 앞줄 진짜 잘했어 야, 테디 진짜 잘한다 와, 손도 왔어 진짜 자, 우리는 우리는 테디만 믿고 간다 아니야, 페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셋 보단 뭐야, 이거 바로 하는 거였어요? 아, 여기 바꿔서 한다 했어, 바로 저, 야 저기 너무 프로게이머들 아니야? 저, 저기 좀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정국이 하는 거 봐 정국이,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정국이 갱비스트, 솔직히 프로처럼 하잖아 아냐, 아냐, 아냐 왜 멤버 한 명 끼치지? 나 못 쳤어 멤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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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난 진짜 안 돼 너가 너무 못해 가질래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자 야, 이래도 이길 거 말까, 내가 봤을 아, 또 이제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만 자, 갑시다 자, 이제 앞줄이 잘했어, 앞줄이 아, 우리 앞줄이 잘했어, 앞줄이 이건 이게 없네? 이거 여기 있는 거? 자, 가자 일단 잡을게요 와, 조동이 형, 저 뭐야? 有沒有 오우, 오우 Florian 오 나 잘해 야, 제승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바로 죽게 생겼어 이야 이 형, 이 형, 누군지 우왕한데 진짜 잘하는데? 그렇죠, 전국인 것 같이네, 이건 누구야 오, 난전, 난전 자, 태형아, 태형아 위험하다, 태형아 시ôtel 태형아, 태형아 igne 너 먼저 죽으면 선수 교체하나 8,0 잡았어, 잡았어 알 fruit 트윙크 황 간다 잡았어, 잡았어 잘 박 willst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트윙크 황 간다 살려주세요 오케이 간다 살았아 이거 몇 명이 불려있는거예요? 왜 살았다? 살았다, 한번 뭐야? 저거 오케이 2대1, 1대1, 1대1, 조심해, 조심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2대1,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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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아, 이게 확실히 한 명이 두 명이 죽어버리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에포트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에포트? 에포트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믿어 봐, 믿어 봐. 이거 선수 교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너가, 너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내가. 엉터한 사람 잡았어, 엉터한 사람 잡았어. 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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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사람 잘못 봤어. 어, 풀어, 풀어. 사람 잘못 봤어. 들었어, 들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시가 가자. 가시가 가자. 와. 야, 이런 상황이 발생해. 두 명이 죽으면 안 돼. 자, 조체 하실 거예요. 조체 하실 거예요. 자,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자, 어떻게 해? 상도에 들어와, 상도에 들어와. 상도에 들어와, 상도에 들어와. 상도에 들어와, 상도에 들어와. 아니, 형, 그래도 프로게이머인데, 상도에 들어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얘기해야 돼서. 내가 말이지만, 미안하다. 개인 비슷에서도 그런 거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교체해. 자, 교체하자.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못 해, 나는 진짜 못 해. 잠깐만, 잠깐만. 우리 팀원, 팀원 전원 교체 어때요? 전원 교체? 아니야, 아니야, 정과 해, 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뭐야? 뭐야, 이거 방탄 배니, 그냥? 야, 방탄 배니. 오, 야. 좋아. 종국이, 교체 안 했어, 종국이. 어? 재정 안 한대요. 하지 마. 와, 이미 뭐예요? 뭐야, 이거. 바로 잡아서. 이거 진짜다, 이게. 바로 잡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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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뭐야? 와, 이게 뭐야? 뭐야? 야, 나 붙잡고 있었는데 살았어. 우와. 와, 깜짝이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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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다시 간다. 게이머들이 해야지. 아, 씨. 다시. 잘했는데? 잘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형님, 할래? 너 해, 너 해. 프로 게이머들 다 올래? 에포트 해, 에포트 해. 에포트 해야 돼. 에포트 해서 형이 해. 아, 야, 형 한 번 해.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J-HOM 좀 그래. 자신 있냐? 아니야, J-HOM. 아, 지금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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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도 해. 괜찮아. 자, 1-K.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가자. 오, 나 자신이 없는데. 야, 잠깐만. 저기 프로게이머 다 들어왔는데? 레이스가 이런 거 아니야? 미안한데 우리가 너무 잘해서 좀 지켜주는 거. 이 친구들 육성 중. 오케이, 오케이. 배우는 중, 지금. 와, 근데 테디, 테디 엄청 잘하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뭐야, 이거. 차고, 나 간다. 차고. 도망가. 너무 좁아. 오, 뭐야, 공중에서 때려. 공중에서 때려. 공중에서 때려. 시끄러 보이지 않았어? 먼저, 먼저. 아, 죄송해요. 오, 오,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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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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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 뭐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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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흑선도 침. 야, 형아, 나 지금 미치겠어. 형, 형아, 나 미치겠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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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데? 일단 살았는데 너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이브, 다이브, 커서 다이브, 커서 다이브. 저거 주세요? 테리 살았어, 테리 살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이브, 다이브. 누구야, 이거? 카치 죽어, 카치 죽어. 카치 죽어. 카치 죽어. 저희 나왔어요, 저희? 여기 살아있어, 밑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치 죽어. 네, 죽어, 죽어. 카치 죽어. 빨리 시작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이스! 바이브! 아이스! 야, 끝나지? 라 삼척 는 왜 안 끝나지?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여기. 살아있어, 살아있어. 과연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야, 이게 뭐야. 진짜 살아있어, 살아있어.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이거 패 봤어. 뭐야? 야, 누가 남은 거야? 테디가 안에 들어있었어, 커튼 이번 앤디스트는 신혼부르, 테디 와, 아이고, 아이고 나도 이 게임에,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몇 번 했는데도 이 게임을 달리기를 하여, 시간대 결승선의 통과, 유저만,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선택해 주세요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막판 뒤집니다 각 팀에서 전통 중만 초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우리 T1 한 명, 방탄 한 명 이렇게 하자 우리 누가 할까요? 이거 다른 사람도 그 다음 판에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사람이죠? 두 명씩 그럼 우리 둘이 앉은 김에, 우리 둘이 딱 한 거죠 두 명씩 해봤는데, 두 명씩 해보고 한 번, 마다 한 번 보고 이기는 팀이 자, 우리는 F5G인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했구만 야, 근데, 야, 저쪽 되게 잘 긁는다 잘 긁네 아니, F5G머도 약간 이렇게 신경전하는구나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찍어요 거의 대근해 어, 된다 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가는 거야 마우스가 필요가 없네 자, 가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아, 맨 뒤에 어, 뭐야? 마우스 왜 이래? 어디로 가야 돼? 마우스 피웠어, 마우스 피웠어 아, 마우스 피웠어, 진짜 야! 야, 비켜! 아, 저렇게 해? 와, 쫀다 오... 여기서 이렇게 펄짝... 오, 씨... 진 형, 믿지? 형, 믿지? 펄짝 봤지, 봤지? 세이홉 오, 좋아, 순조로, 그래도 오, 커즈 빨라 오케이, 오케이 커즈 상위권이야 간다, 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지윤아, 보여줘 네, 네, 네 지윤아, 지윤아 지윤아 이렇게 맞고 다녀요 지윤아, 야, 아프다 보는데 얘가 아프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점프!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점프! 점프! 통과, 어디야? 오케이, 나 통과,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석진이 통과 온다 싶으면 점프하다가 멀리 점프할 거야 뒤로 갈래, 뒤로 갈래, 뒤로 갈래 месте, 가자, spot 오케이, 내가 가자 나 간다 그렇지, 알아 오케이 우와 자, annoyed 마ी아 좋아요, 점프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차분하게 점프 그렇지 한번 더 진심 오어 오 어 오 아 왜, 오 오 오 오 오 왜,by가 커즈가 안돼요 comeeys? 커즈? 커즈 뭐야? 커즈 달려 커즈 밀려요? 지민이한테? 나 밀리냐? 퍼즈 지민이보다 늦어? 못 밀려 할 수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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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오케이! 제발 제발!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갔다! 나이크! 둘 다 성공! 야, 누가 안 들어갔어? 점프! 에포트만 아, 제발 점프! 아, 아쉽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몇 명 성공? 우리 한 명 오케이 두 명? 어, 두 명 오, 야, 잘하네 오케이 저쪽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나이스 2대 1이라고 해도 오케이, 이제 느낌 알았어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쥐인 쥐인, 믿겠어 형, 그거 가운데 가운데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바로 실패 알아요, 알아요 지금 저쪽 누구야? 지민이? 지민 & cousin 오, 뭐야? 지민은 뭐야? 뭐야? 왜, 왜 이래?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다 달려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착지가 있어, 이거?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건가? 아, 살아남을게 살아남아, 살아남아 아 지민이도 me 지민이 잘하는데?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진 오 오 오 진지지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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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위험해, 오 오 오 오 너무 빨리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 재능이 있는데 계속 운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타고 오 움직여, 움직여 살아, 살아, 살아 4명만 더 기다리는데요 형, 형. 버텔, 버텔. 이게 서로 치고 다니는 거구나. 자, 세 명, 세 명. 위에 뭐야? 안 돼! 홀! 자, 누가 죽였어? 죽였어? 한 명, 한 명, 한 명. 살아나, 살아나. 한 명, 한 명. 와, 재미있어. 성공. 성공. 어? 어쭈 지금? 어? 우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아, 1대1이다. 와, 지민 대 지니야? 와, 지민 대 지니야? 와, 지민 대 지니야? 이게 클래스의 차이지. 형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좋아, 좋아. 둘 다 성공? 어, 살았어. 아니, 저, 아니, 한 명, 지민이. 아, 그래? 자, 여기서 웃긴 포인트. 프로게이머들은 떨어졌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다 탈락했어요, 지금. 이거는 전혀 직업과 관련된 게임이라는 걸. 네. 야, 이제 뭐야? 야, 한 명 상하는 건가? 서 있으면 바닥이 계속 없어져요. 아... 움직이 아니야, 계속.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한 번 밟으면 없어질걸요? 아, 진짜로?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았나 봐? 오,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최대한. 오,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지민이 잘한다. 아, 그게 맨 마지막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오우! 어, 안 돼, 안 돼. 보여줘, 보여줘. 넓게 돌아, 넓게 돌아. 넓게. 소용돌이 작전. 아, 이게 최대한. 아, 이게 전략이네. 넓게 도는 게. 넓게 돌아. 피해, 피해. 밑에 다 까놔. 밑에 다 까놔. 야, 위에 스타러님. 오케이, 좋아, 지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진영, 좋아. 오오. 안 돼. 아, 이렇게. 아,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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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오히려 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위에 있는 곳에서 또 떨어지면 모른다, 이거. 아, 그렇네요. 그렇네. 지민이 어디 있어? 지민이 뭐야? 앞에서 봐. 내 뒤에, 내 뒤에. 아, 이거 지민이 와서 되지? 네, 지민이야, 제 지민이야. 늦게, 늦게. 지금 같이 경쟁하는 거야? 진영, 진영 어디 있어? 진영 어디 있어? 릴렉스, 릴렉스.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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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아, 이거, 이거 늦게 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네. 뭐야?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 돼. 이게 늦게 떨어지면 한 방에 떨어질 수가 있어. 밑에서 다 까놓으면 안 좋지. 와. 와. 야, 지민이야. 야, 심쿵왕 뭐야? 야, 지민이야. 아. 야, 너 약간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설마 또. 와, 트리플 점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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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형이 이겼어, 이겼어. 저 저거 죽었어요. 야, 끝까지 가봐. 설마 1등이야? 1등 한번 가보자. 설마 1등이야? 설마. 형 지금 톱3에 안 뛰어 있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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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야, 지민아 때렸어. 3등, 3등. 그 잡기 할 수 있어요, 잡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다 아웃됐어요. 아, 근데 3등, 4등. 와. 잘하네. 진영 그래도 이겼어. 야, 드디어. 드디어 첫 파이 이겼다. 드디어 첫 파이 이겼다. 드디어 첫 파이 이겼다. 드디어 첫 파이 이겼다. 프로게이머 분들 분말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형님, 이거 프로게이머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 나 다 잘하는 줄 알았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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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할 사람. 해, 해. 갈 사람. 자, 칸나 한 번 들어가자. 가자. 그래도 한 번, 한 번 해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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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한 번 해볼게. 해, 둘, 해. 칸나랑 피해. Let's go,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레디가 뭐지, 이거? 우리 팀은 페이커가 전략이에요, 형님. 응. 간다. Let's go. 우리 팀 전략 페이커. 나는 페이커의 서포트로 이제 좀 막아줄게요. 자, 태영아. 이번 판 이기면 우리가 끝난다. 자, 저쪽 팀 누구야? 이커 대 슈가. 페이커 슈가. 패션의 패슈. 나 이거 방송 많이 봤거든. 음. 아. 방송 많이 본 거랑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민이 형. 지민이 형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는 살면서 이런 게임인지 처음 알았어요. 준비. 준비. 갑시다. 고. 자, 갑니다. 자, 칸나비 파이팅. 자, 옆에서 서포트 좀 해줘야겠구만. 떨리네. 자, 멤버. 보여줘요, 형. 뭘 보여줘요? 처음 보는데.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줘요. 태영아, 믿는다. 맵이 잘하네, 맵이 잘하네. 내 앞에 감자튀김이 있어. 가자. 점프해야 되는 건가? 내 앞에 우리 댁이 맞네. 다행이 맞네. 오, 좋아. 태영이 잘해. 오케이. 스페이스 부시는 거 아니죠? 밀지 마 이것들아. 밀지 마 이것들아. 아, 형 약간 이동 전략이네. 꼴팀 전략이네. 어, 이제 가야 되는데. 나는 턱걸이가, 턱걸이가 내 목표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가야 돼요. 턱걸이가, 턱걸이가 목표다. 턱걸이가. 훨씬, 훨씬. 오케이, 빨라, 빨라. 오케이, 오케이. 아직 41명 안에 들었어, 이거. 약간 느낌 안 드는데. 오, 태영이 좋아. 순위권이야. 오, 야, 태영이 뭐야? 태영이 뭐야? 태영이 뭐야? 태영이 뭐야? 태영이 잘해. 태영이 미쳤어. 태영이 뭐야? 태영이 뭐야? 거기서 점프해야 돼. 오, 태영아. 여기서 점프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야 돼. 오, 지금 비슷해, 비슷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좋아, 좋아. 붙어있어, 붙어있어. 붙어있어. 땅 옆에 있네.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뭐야? 왜 이리로 떨어져? 아래도 있네, 이게. 떨어져도 아래로 갈 수 있네. 아. 태영이 뭐야? 좋아, 좋아. 태영이 미쳤어, 태영이 미쳤어. 여기서 점프, 마우스. 형이 뭐야? 어? 뭐야, 이... 올라와, 올라와. 태영이 들어왔어, 태영이 들어왔어. 드러만 한다, 드러만 한다, 드러만 한다. 가봐요. 드러만 한다, 드러만 한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들어왔다.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어, 사귄했어, 사귄했어, 사귄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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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가야 돼, 이거. 아, 나 죽은 거 같은데, 이거? 가야 돼, 나 죽었어. 죽었다? 죽었어? 뭐야, 둘 다 못 들어갔어? 둘 다 죽었어요. 우와, 우와, 이겼다! 야, 다 지다가 이겼다. 다 지다가 이겼다. 아, 이거 처음에 헤매가지고. 야, 지민이가 한 게 기가 막혔네. 42, 43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 42등. 오케이, 완벽하게 졌다, 이거. 마지막 반, 남준이 들어가, 남준이 들어가. 아, 아깝네. 아, 끝났어요. 일단 뭐 더 하는 거 보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 뭐야? 안 한 사람 마지막 한 번 해보는 게. 다음은 천국이랑 태엽. 다음은 천국이랑 태엽. 자신이 없는데? 어렵다, 아잉. 둘 다 레디. 레디. 우리 팀 에이스들. 자, 그쪽 팀 준비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남준이랑 누구예요? 자, 테디. 테디, 남준, 테디. 준비해 주십시오. 마지막 반입니다. 오케이. 파이팅. 가자.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지금 마음 편하게 해. 아, 오케이. 편하게 할게. 편하게 했는데 1등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어요. 아,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아,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아, 베드야. 오, 이거 뭣, 뭣 감도 뭐야? 민감한데, 민감한데, 이거. 진짜 민감하다. 아, 너무 빨라. 가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오, 오.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네, 밑에. 차에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괜찮은데? 그들마들 하네, 사람들이 진짜. 그렇지, 밀어져 있는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왼쪽, 왼쪽, 왼쪽. 우와,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비벼서 힘들다, 이거 피하기. 명백한 하위권인데? 오케이, 오케이. 피해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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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다 피해가, 오케이. 그대로 달려가. 명백한 하위권. 형님. 올라와, 올라가세요. 여기서 점프하면 안 돼. 타라라라. 아유, 아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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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유, 아, 잡지 마. 오케이. 잡지. 잡고 올라가. 잡지. 잡지 말라고. 잡고 올라가요. 아, 정보, 안 돼, 안 돼. 지금 할만한 뒤?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다, 할만하다. 뛰어, 뛰어. 아유, 나와라. 아, 힘들어. 남준이 올라가. 치고 올라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할만해. 렛츠고.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 성호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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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정국이 38등. 야,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게 뭐라고 왜 시... 입구 앞에서 심장이 떨려. 아, 힘들었다. 1라운드로 통과 못하는 거 나랑 페이커 두 명이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 페이커한테 조금 실망했어 배저하는 막대를... 뭐라고?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계속 뛰어야 되네 표시하는 빗면 어떻게 뛰어 넘어요? 2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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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줄여서 피해야 되나 본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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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도망가, 도망가 나 끝났어 나 끝났어 제이홉 끝났어, 제이홉 끝났어 제이홉 앞! 점프 지금 슬슬 잡는다 자기를 조심해야해 오케이! 오케이, now that's it 나와, 나와 잘난다 점프 왜, 왜 샨드 뭐드라 믿음 7, gr 대단히 부른azon 한번 더 맞춰서 점프 그리고 점프 수스 와우! 여기서 맞춰서! 와우!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 방금 웃겼다. 아, 잘 굴러가네. 아, 여기 다 붙었어. 나와, 나와. 남준이 살았어. 남준이 너무 잘해. 남준이 너무 잘해. 나와. 오우! 오우! 미안해, 미안해. 오우! 오우! 형님, 이제 빨리 준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됐어. 오케이. 내가 죽음을 몰랐어. 다 죽었어요? 남준이 죽었고. 자, 어디까지 가? 이겼어, 이겼어. 끝났어. 아, 끝났어. 아...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짜 신기하게. 아... 진짜? 진짜?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짠다고? 좋게 만들어줬네, 아까 신경이라더니. 자, 어떠셨어요? 동네 친구들 만난 기분이에요. 어, 그래, 진짜? 게임 잘하는 동네 친구들 만나서. 지금 우리 한 4시간 봤나요? 어, PC방 하는 느낌이에요. 막상 있어 보니까 뭐, 다 똑같은 애들이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같은 동나이 때 애들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가끔씩 가끔씩 중계 같은 거 보는데 아,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지만 다른 게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아니, 그럼 롤만 잘하면 되지 뭐, 씨. 야, 롤을. 자, 우리 그러면 에포트부터 이제 T1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T1분들 아무 한마디도 안 쓰는데. 너희들이 계속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나는 저기 에포트, 에포트분이 한... 아니, 우리 쪽은 5대가 안 되었어, 우리 팀은. 우리 블루트 쪽은 5대가 안 되었어. 아니, 열심히 했어, 우리 포트. 상호라고 합시다, 에포트 말고. 상호, 상호. 상호는 좀 과묵한 성격이래. 에포터.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상호 시작하면 어디예요, 상호? 네, 진짜 연예인 분들과 이렇게 같이 촬영한 게 처음인데 정말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도 한 번. 아, 목소리가 진짜 좋다. 이렇게 환영이지.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 이렇게 다들 잘 해주셔서 저도 정달아 즐겁게 게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아니야. 다큐, 다큐야. 분위기 갑자기, 다큐야. 디스해도 돼요, 디스해도 돼요. 오케이, 쌍둥이. 분위기 있게 해줘, 칸나. 엄청 재밌고 진짜 영광이었고요, 다들. 그리고... 전에도 영광이었습니다. 또 광탄분들이 텐션이 엄청 높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다큐. 아, 저 얘기할 게 있다, 얘기할 게 있다. 지민이 형은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마지막에 잘했는데. 야, 지민아. 와, 이건 진짜 팩트다.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지민아, 수치스럽다 진짜. 잘한다. 진성,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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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고 모든 게임을 거의 캐리해 하셨어요. 맞아, 맞아, 맞아. 완전 캐리했어, 진짜. 와, 잘하더라. 텐이가 오디오가 안 비어. 와, 계속 이야기해. 와, 잘해. 말도 많고 게임도 잘하고, 이야. 일단 제일 좋아하는 그룹인데 이렇게 처음에 긴장했는데 제게 잘 보여주셔서 재밌게 놀고 와서. 진짜 약간 끼쟁이. 끼쟁이. 오늘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아이돌들 열심히 불렀다고. 눈이, 눈이 너무 약간, 너무 끼를 부려. 내가 봤어, 인싸력이 너무 높아. 인싸력 장난 아니야. 네, 좋습니다. 커즈아. 커즈. 커즈. 우리 에이스 커즈아인. 커즈아인. 오늘 되게 친근감 있게 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지민이 형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또 더 살았습니다. 같네. 게임은 못하지만 잘 챙겨주긴 한다. 게임은 못하지만. 네, 잘 챙겨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파도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창동아 잘했어. 응답이야.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다 같이 달려라 방탄을. 자, 누가 한번 달려라 해볼까요? 아, 그러면. T1 쪽에서 달려라 해주고 우리가 방탄을 하면. 여기, 여기 단장 누구야? 단장이라고 하나? 뭐, 수장이라고 하나? 수장, 수장. 수장, 수장. 오케이. 아, 오케이. 달려라 해주시면 돼요. 달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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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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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팀워크. 오늘 T1과 방탄을 재밌게 게임을 했는데 앞으로도 T1과 방탄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달려라! 왔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